한편 김구라는 라디오 진행 중인데요. 고맙습니다. 마른 행복. 아, 야, 마른 행복. 감독 있어요? 감독이 있어요? 감독이 요즘에 탑장으로 또 유명하시잖아요. 네, 네. 보이는 라디오 때문에 안경을 안 쓰고 왔거든요. 역시 준비된 탑장이다. 구라의 미션의 파리. 매미. 아, 오줌맞죠, 오줌맞죠. 왜 그랬어요? 프랑스에 가면 있죠. 프랑스. 프랑스야. 페리? 페리? 야, 얘들 안 되겠다. 영어로는 프라이입니다. 영어로는 프라이예요. 요즘 그게 아니라 마른 행복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. 이거 맞추는 거 이런 거 아니란 말이야. 말하지 마세요. 내가 미션 실패 1도 하고 내가 파란진을 내야 돼. 멋있게 파란진을 내야 돼. 멋있게 파란진을 한번 멋있게 찍어야 돼. 아, 멋있게. 아, 멋있다. 또 금세 분장을 하는 탑장. 나, 미션 성공할 수 있었지롱. 이거 웃겼다. 어차피 미션 실패예요. 김우라 선배, 마른 행복 화이팅! 재미있는 질문! 오케이. OK. drill fiz під침략.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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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